여기가 꼭꼭의 어시장입니다. 어시장. 개주도 많고. 뭐 좋은지? 이게 지금 낮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있네. 우와. 꼭꼭이 봐라. 상어가 아주 좋겠네. 살아있네. 상어가 살아있네요. 삼치. 삼치가 있네. 우와. 이런거는 내가 사봐도 되는거고. 오이스터. 둘도 있고. 반자놀이. 여기라. 삼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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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네, 뼈 네, 그러니까봐요. 뼈 네, 뼈 네, 뼈 네, 뼈 네, 뼈 네, 뼈 네페가 있어요. 저거요. 뭐, 종이, 종이 일깁게? 종이 일깁게 맘마야. 종이 일깁게? 이것 저거. 아, 여기 오게. 개구리 사서 먹으면 삶아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도 낚시가게가 있구나. 다음내요. 아니다.